서천의 자랑 언니곰 반갑습니다 서천의 자랑 언니곰입니다 완전히 이제 가을이 왔죠 언니곰의 오늘 시골일상 쪽파를 심고 쪽파가 이렇게 요정도 자랐습니다 너무 길어도 쪽파는 맛이 없죠 김치를 해도 그래서 요정도 길이에서 여러분들께 쪽파를 판매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합니다 오늘 영상에는 이 쪽파같고 언니곰이 또 기가 막히게 맛있는 참을 해서 식구들과 같이 또 먹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문하시느라고 중간에 후딱 나가지 마시고요 이 쪽파로 맛있는 새참까지 하는 것도 재밌게 시청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쪽파 판매 시작하겠습니다 먹음직스러운거 잘 뽑아봐요 징징하다 징징해 여러분들 저희 서촌 쪽파가 왜 맛있냐면요 소금기가 있는 해풍을 맞고 자란 서촌 쪽파는 병충해가 곱고 풍부한 영양과 특유의 달큰한 맛을 달아냅니다 봄에 나오는 쪽파는 채가 굵은 것이 특징인데요 가을에 나는 쪽파는 봄에 나오는 쪽파보다 채는 얕지만 단맛과 쪽파 향이 아주 일품입니다 하지만 장한을 갖지 못하는 것 생산활물 신산활물 그렇건 키보드 흥 Delete 고기 숫자 고기 흥믹 손으로 깝니다. 안심하고 사다 드세요. 별 얘기를 다 하네. 안심하고 사다 줘. 오니굽네 쪽파는 물을 묻혀서 깐다거나 기계로 까면 아니고 손수로 저희 식구끼리 직접 깝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주문을 하시게 되면 당장 내일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보내주세요. 그거는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이거 당일날 주문 들어오면 당일날 까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김치 담는 시일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날짜를 두고 주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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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을 쪽파, 해쪽파 맛있어 보이죠? 특히나 서천 해풍마드 쪽파는 명품 쪽파입니다. 고맙습니다. 언니고미 그만큼 정성들여서 깨끗하게 잘 키워서 또 깨끗하게 손질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이게 지금 현재 1kg가 만원 그리고 택배비는 따로 4천원 플러스 해서 만 4천원 하겠습니다. 이 맛있는 쪽파로 언니곰이 또 맛있는 새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참이 아니고 무슨 잔치쌍이구만. 금세 후다닥 해왔습니다. 이거 먼저 볼까요? 사전은 길게 이렇게 해서. 진짜 오리지널 패대기가. 막걸리 한 잔 하세요. 초파놈사 고생했어. 열심히 일 한 잔 먹어라. 그 얘기 좀 그만해. 바로 그냥 까가지고 바로 그냥 전해서 먹는거야. 여러분들 내가 여기다가 설탕 넣은 줄. 발짝지근해요. 그러면서 아삭아삭한데요. 익혔는데도. 아무 생각 없다.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우리?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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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때? 별거 있냐. 일하고 농사진거같고 먹고. 너무 맛있어. 좋지? 나는 행복해 행복해. 어디가서 이런건. 잡아. 잘라줄게. 여러분들 언니곰이 오늘. 쪽파농사한 것도 보여드리고. 쪽파 판매도 했고. 저희가 농사진거같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해서 먹었습니다. 아이고 시골생활이 다 이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가을에 제철 맞는 음식으로. 이렇게 소박 하나만 간단하게 해서. 맛있는 식사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니곰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